11월 첫째 주 쇼챔 정상 레이스 끝에 우승컵을 차지할 주인공 지금 확인하시죠 11월 첫째 주 챔피언 송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계속될 트와이스 앵콜 무대 놓치지 마시구요 그리고 케이팝 팬이라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 쇼챔피언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럼 땅콩민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케이팝 팬들의 취향을 조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WITH THE K-POP 빠빠 안뇽 두번째 주인공 감사합니다 You're the baby ring a leaf 서로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1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을 갈잖아 I know it's so light 마음속으로 난 잘 알고 있잖아 그 두개는 손을 넘게 될 거라는 걸 I'm burning to myself 나 필요하면 안 돼 내 몸 내쫓 내 맘이 내 맘을 좋아해 Out of control 너를 감시하는 저 spot spot spotlight 빛을 수록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빛이 보이는 내 한도에 not right I can't stop me can't stop me It's better than it is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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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I can't stop me can't stop me 고마워요 원수 우리의 I can't stop me 첫 이리 받을 수 있잖아 얼마 전에 5주년이었잖아요 원수도 너무 감사합니다 I can't stop me can't stop me 누가 봤더라고 우리 한 명씩 소감 말할까? 한 명씩? 민아부터? 모른 척해줘 right 저희가 I can't stop me를 첫 이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어제 저희 원스 우리 원스의 팬덤 영이 정해진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저희 트와이스를 변함없이 5년 동안 사랑해주신 원스 그리고 저희 트와이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규 2집 저희 앞에도 좀 뜻깊은 앨범인데요 원스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고 이번 주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원스의 친구들이 함께 필요해 저는ünkü 비용의 행복에 감사드립니다 조선의 아들 저희 원스의 limits 가장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국에 대해 세워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좌우는 모든 방에서 설득하진 2주의inc료 추가로 돌아보자 이런lık을 생각해야지 감사합니다.